대치동에 갔어 뭐? 이번에 또 대치동에 갔어? 잘 오셨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대치동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내송동과 오전동의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마련한 것은 의왕 시민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대입 전략 수립, 진로, 학습, 적성까지 아우르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대1이요? 어머 그걸 어떻게...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 설명회와 특강, 진로진학학습 컨설팅까지 완벽한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의왕을 믿으셔야 합니다. 의왕을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부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믿어요. 믿고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상담은 전적으로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맡기시고 어머님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예서는 오늘의 상담은 전적으로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맡기시고 네, 선생님. 의료세가 될 수 있는지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